홍공 후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홍공쌤입니다 홍공 ok 자 반갑습니다 자 오늘 5강이 되겠습니다 day 5 되겠고 지난 시간 배웠던 거에다가 하나만 이렇게 살짝 덧붙이는 거고 속에 있는 내용들도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까먹을 수가 없어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기억나니? 안나니? 그럼 한번 복습해야지 주어하고 비동사하고 명사 들어가는 거 한번 다시 보도록 할게요 나는 학생이다 일단 어수는 항상 머리를 그려야죠 머리를 그리고 나는 나는 뭐라고요? 뭘까요? 나는이라는 말 쓰니까 학생이다 항상 뭐뭐이다 라는 말 나는 이것과 같다 라는 말을 쓸 때는 그렇죠 am 이란 말 쓰고 마지막에 학생이니까 이렇게 이렇게 교복 입은 거로 할까요? 네 교복 입은 거로 자 이렇게 해서 나는 무엇이다 되죠 그래서 나는 이거이다 그 다음에 한 명이니까 나는 뭐 붙여야겠어? 어 붙이고 자 그 다음에 student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I am a student 따라해라 다시요 I am a student 아 좋아요 좋아요 이렇게 할 때는 우리 홍공 패밀리들은 따라해야 돼 무조건 따라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강의 듣고 있다가 여러분의 식구가 지나가도 everybody 같이 이렇게 따라해야 돼요 따라해야 돼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I am a student 아 좋았어요 아 잘했어요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 I 내가 학생이다 이렇게 되는 게 지난 시간 배웠던 주어하고 비동사하고 명사 주어 비동사 명사 나 학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예를 이제 이다라고 해석하긴 했지만 굳이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나 음 이건데 학생 나 학생이야 이렇게만 생각하면 됩니다 머릿속으로 너무 깔끔하게 이쁘게 나는 이다 학생 이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쓱 흐르게 이렇게 가면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기다가 뒤에 뭔가를 붙여요 뭐 붙이냐면 시간 시간 혹은 장소와 같은 것을 이렇게 붙일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미 다 했던 것들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영어 이렇게 쉽게 배울 수 있어요 자 과거형 일단 볼게요 과거하고 일단 미래 우리 시간도 한번 바꾸고 동시에 요 뒤에 수식 전치사고도 한번 붙여보도록 할게요 시간 과거는 뭐뭐는 뭐뭐였다 나는 학생 그렇죠 이었다 잘했어요 나는 학생이었다 이런 식으로 하고 미래를 쓰게 되면 미래는 우리가 will이란 말을 써요 will 자 will 자체가 우리 뭐뭐일 것이다 뭐뭐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원래는 이게 의지를 나타내는 거야 나는 꼭 선생님이 될 거야 할 때 굉장히 불타 어우러져 의지를 나타내요 그래서 내가 반드시 의지를 가지고 뭔가를 하면 보통은 그게 되잖아요 안 될 때도 있겠지만 나 오늘 너무 배고프니까 꼭 저녁에 고기 먹을 거야 이렇게 활활 태우면 저녁에 고기 먹을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의지를 가지면 그게 일어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 의지에서 미래로 이렇게 연결이 된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뭐뭐일 것이다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누구누구는 뭐뭐일 것이다 할 때는 의하고 이렇게 동작 이런 식으로 많이 쓴다라는 거 요 때 요거를 동작 도와준다고 해서 도와준다 조동사 조수다 조동사라고 불러요 여튼 이렇게 항상 이 덩어리로 생각하면 돼요 나 이제 먹을 거다 될 거다 이런 식으로 덩어리 져서 보세요 영어는 따로따로 보면 안 돼요 여러분들 항상 덩어리 져서 우리가 1 2 3 1 2 3 얘는 2의 덩어리를 썼구나 얘는 1번의 덩어리구나 이렇게 덩어리 져서 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뒤에는 뭐가 나옵니까 그쵸 시간하고 이제 장소 나타내는 표현 시간 장소 위치 나타내는 표현을 또 뒤에 더하면 그쵸 1 2 3 이런 식으로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첫 번째 와 그림 또 재밌다 그쵸 우리 또 홍공쌤이 웃고 있네요 그쵸 따라 보세요 I 웃어야 돼 같이 I 오케이 자 그 다음에 was a teacher one more time was a teacher 자 이때는 was로 살짝 바뀌었어요 그쵸 was로 바뀌었습니다 was는 비동사 그쵸 과거형이죠 I was a teacher 그러니까 바뀌었으니까 선생님이다 가 아니라 선생님이었다 이렇게 되겠죠 나 선생님이었어요 자 그리고 뒤에 붙었습니다 과거니까 뭔가 좀 더 붙여주면 정확할 것 같아 그래서 in 2015 한 번 더요 in 2015 그래서 2000 2000 2000 이고 15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전치사고 어렵진 않죠 그냥 그냥 시간 표현 덩어리구나 여러분들 항상 덩어리로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는 지금은 몇 년도인가요? 있겠죠 그쵸 그거 붙여가지고 하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몇 년도에 라는 말 쓸 수 있고 이렇게 어떤 앞에 이렇게 앞에 이렇게 쓰이게 되는 거 얘를 이제 전치사 그리고 이거 두 개 이상 보통 덩어리 지면 보통 이 구라고 그래요 그래서 전치사 구 너무 어렵진 않죠 그냥 시간 나타낸다 생각하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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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I was a teacher in 2015 alright 잘했어요 그래서 이거 연도 바꾼다든지 직업을 바꾼다든지 사람을 바꾸고 이렇게 갈아 끼우면 새로운 문장을 할 수 있겠죠 자 이번에 주어 바꿔봤어요 따라해보세요 you 너는 were a nurse 자 역시 이것도 you are 하면 원래 현재인데 were이니까 바뀌었죠 아 과거겠구나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겠죠 너는 nurse 간호사였다 어 과거잖아요 그죠 간호사였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 보니까 in the hospital in the hospital 그죠 그래서 병원에서 되어 있습니다 hospital 병원이잖아요 그죠 병원에서 간호사였다 다른 게 아니라 의사나 뭐 이렇게 환자가 아니라 간호사였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전체요 you were a nurse in the hospital one more time you were a nurse in the hospital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주의할 것은 우리가 한국 사람들은 어 너 아프니까 병원 좀 가봐야겠어 라고 할 때 you you have to go to the hospital 이런 식으로 hospital을 많이 쓰더라고요 영어 원어민들한테 근데 하스피털은 꽤 규모가 큰 병원 있죠 그죠 꽤 규모가 큰 병원 종합병원 같은 그런 병원인 거야 근데 보통 여러분들이 가는 거는 동네에 있는 그냥 병원이잖아요 그죠 병원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그런 건 클리닉 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하스피털이라는 표현을 원어민한테 쓰면 얘가 좀 아 큰데 가는구나 약간 많이 아픈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보다는 그냥 go see a doctor go see a doctor go 가서 see a doctor 의사쌤 뵙는다 즉 진찰받으러 간다 그래서 I'll go see a doctor 하게 되면 아 그냥 이렇게 병원 한번 들리는구나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스피터라는 말을 너무 많이 쓰지 않기 아시겠죠 우리가 아는 그 일반적인 병원에 가다고 맥락이 좀 달라요 자 한번 볼게요 드디어 나왔네 미래 will 나왔습니다 will 자 일단 앞에 she 됐으니까 머리 그리는 거죠 그죠 she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 will be까지 이렇게 끊어서 가도 되는데 원래 is는 이다구요 will be니까 될 거다 자 그리고 여기까지 하면 뭐가 될 거다 그쵸 덩어리져서 봅시다 딱 보면 가수 될 거야 그러면 그녀 가수 될 거야 그죠 그림을 제가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그녀 가수 될 거야 그 다음에 어디 한국에서 한국 지도를 요렇게 아 이렇게 축약해서 그렇지만 요런 식으로 one two three 요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강의 끝나고 나면 저보다 더 잘 그릴 수 있겠죠 복습할 때 그림을 몇 개 그려서 여러분들 이렇게 부모님이나 가족들이나 한번 이렇게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녀는 가수가 될 것이다 이러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 이렇게 됩니다 한번 볼게요 she will be a singer in Korea 자 전체요 she will be a singer in Korea 네 좋습니다 딱 보는 순간 그녀 가수 될 거야 한국에서 one two three 요렇게 보여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중에 이게 좀 잘 되면 잘 되면 더 시야가 넓어지니까 그때는 요렇게 끊지 않아도 돼요 그냥 쓱 보고 어 그녀가 가수 한국에서 되겠군 이렇게 그냥 쓱 지나가는 게 기술입니다 자 그래서 방금 했던 게 미래 표현이지 그죠 미래 표현 자 근데 이게 미래 표현 아까 제가 will 있다고 그랬죠 그죠 will will 다음에 붙이면 돼요 우리가 아는 동사 will eat 먹을 거야 요렇게 되겠죠 그죠 will drive 뭐예요 그죠 운전할 거야 요렇게 되겠죠 요런 식으로 이제 붙여가지고 그냥 하나의 덩어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렇게 비동사 앞에서도 역시 붙을 수 있습니다 비동사 비동사 우리가 알다시피 am is are 뭐 이런 것들 있죠 그죠 근데 그거 앞에 붙을 때는 비동사도 반드시게 그 다음에 동사 원형 와야 되니까 그쵸 b를 그냥 쓰면 됩니다 m is are 요거의 대표 이름은 b니까 그때는 will 다음에 그냥 b를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쵸 자 그래서 he will be a friend 그쵸 한 번 더 he will be a friend 자 그러면 될 거다죠 그는 될 거다 뭐가 돼요 친구가 될 거다 그래서 이렇게 그는 친구가 될 거다 이렇게 is 그대로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쵸 삑 왜 요 덩어리 해서 그쵸 반드시 이 다음에는 동사 원형 와야 돼요 볼게요 they will be police officers 네 좋아요 역시나 그들은 될 거다 뭐가 돼요 police officers 경찰관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그대로 아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쵸 반드시 이 다음에는 b 동사 같은 경우에 b 써져야 되고 일반 동사들도 s나 es 는 거 붙으면 안 되고 과거형 써도 안 됩니다 동사 원형 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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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치 기억하면 돼 동원 참치 기억하면 돼 그게 오면 됩니다 자 한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나는 2015년도에 선생님이었다 일단 기본적으로 머리 i 자 답 나왔죠 그쵸 너무 쉬운가 그리고 요거 그 다음에 a teacher 딱 몸 그리고 그 다음에 달력에다가 2015 요렇게 되면 되겠죠 자 나머지 문제도 한번 풀어보십시오 뜻 오케이 워컴 백 자 이제 앞에 거 개념 됐으니까 뒤에 거는 더 쉽습니다 이번엔 뭘까요 그쵸 부정이에요 말씀드린 거 부정은 우리 not의 위치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not의 위치는 그쵸 b 동사 뒤에 이렇게 not을 쓰고 미래형 will 동사원형 부정할 때는 그쵸 조 동사 will 뒤에 not을 쓴다 외우지 말라고 그랬죠 선생님 절대 외우지 말라고 그랬고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죠 그쵸 맞아요 뒤에 오는 것 중에 내용이 담긴 거 앞에다가 붙인다는 거죠 가령 이제 우리가 전에 먹다도 만약에 부정하면 영어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앞에다가 바로 안 먹다 이런 식으로 바로 앞에다가 부정하고 not을 쓰면 된다고 했어요 그쵸 자 그래서 이렇게 뿅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도 워즈 앞에 붙인 게 아니라 선생님 아니야 안선생님이야 이거죠 안선생님 네 가볼게요 I was not a teacher 됐습니다 in 2015 전체요 I was not a teacher in 2015 아직까지는 선생님이 아니었던 거죠 학생이었나 봐요 자 한번 볼게요 You were not a nurse 그러니까 너 안 간호사잖아 안 간호사 웃기죠 안 간호사였대요 즉 간호사 아니었어요 in the hospital in the hospital 그쵸 병원에서 연속을 해볼게요 You were not a nurse in the hospital 그렇죠 맞습니다 너는 여기까지 쓰 크게 들어와야 돼요 were not a nurse 그쵸 안 간호사였다 간호사 아니었어요 병원에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3번 역시 이것도 보이죠 따라해보세요 she 그녀는 will not be a singer 한번 더요 will not be a singer 그래서 not 제가 강조했죠 will not be a singer 안 가수인거죠 그쵸 자 이때는 그쵸 어 싱어 앞에 붙이는게 아니네 왜냐면 조동사라는게 있기 때문에 조동사 다음에 그냥 붙여주면 됩니다 알겠죠 그쵸 조동사 다음에 그래서 입으로 한번 소리내면서 우리 익히는거야 will not be a singer will not be a singer 다시 will not be a singer 됐어 이제 will not 이라는게 느낌이 딱 왔기 때문에 읽다보면 다음에 보다보면 소리내서 마음속 읽다보면 어색한게 보일거야 will not be a singer 그쵸 그래서 가수가 되지 않을 것이다 in Korea 그쵸 한국이 아니라 이제 아마 어 뭐 세계에서 그쵸 뭔가 활약할 것 같아요 전체요 she will not be a singer in Korea 한 번 더요 she will not be a singer in Korea 네 좋습니다 요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축약형 하나 더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축약형 자 과거형 하고 not도 축약이 가능합니다 was not 같은 경우에는 따라해보세요 wasn't wasn't weren't 네 그래서 요렇게 쓸 수 있구요 그러면 이제 뭐 I was not a teacher 하게 되면 I wasn't a teacher I wasn't a teacher 오 잘하네요 you weren't a teacher you weren't a teacher 오 잘한다 이게 아깝다 그쵸 힙합처럼 이렇게 자 will not 같은 경우에는 따라해보세요 발음 조금 어려워요 won't won't 우오 느낌이 강해야 돼요 w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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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해서 won't 요렇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she'll not be a singer 이면 she won't be a singer she won't be a singer 입모양 중요하죠 she won't be a singer 그래서 입모양을 따라하는 거 영어 발음에 진짜 도움 많이 돼요 저도 어릴 때 거울 보면서 진짜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확인 문제 나는 2015년에 선생님이 아니었다 일단 시작은 사람 I 너무 쉽다 그쵸 I was not a teacher in 2015 요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다른 문제도 한번 풀어보시고요 띡 오케이 네 좋습니다 자 오늘 배웠던 거 여러분들 직접 소리 내서 혹은 다른 분한테 꼭 설명을 해보세요 그래야지 우리 홍공 패밀리 자격이 있습니다 설명할 때 가장 재미있고 내가 뭘 알고 모르는지가 명확해집니다 마지막으로 퀴즈 드리겠습니다 자 그녀는 가수가 될 것이다 라는 문장입니다 자 이때 요 안에 빈칸에 뭐가 들어갈까요 한 단어입니다 그녀는 가수가 될 것이다 요거 정답 많이 많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재미있는 모습으로 기억나니 하면서 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홍공 흑 한 단어입니다 한 단어입니다 한 단어입니다 한 단어입니다 감사합니다.